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뭐 만들고 있어요? 호랑이 호랑이 하고 있어요? 네 지금 여기 동물원 만들고 있어요? 네 잘 만들어서 놀아주세요 네 엄마 네 됐어요 여기 동물원에는 기차도 있어요? 기차 기차 없어요? 응 기차도 만들어 주시면 안될까요? 기차 안될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따가 또 놀러올게요 다 만들어주면 안녕 우와 기차에 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네요 수연이가 사람 좀 태워줄까요? 응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